다음 주에 샘플 받아볼 수 있는거죠? 샘플 어떤거 원하세요? 거기도 주시는거 추천하면 가게때비 괜찮은걸로 연락처 주시면 010 에요 8918 에 717 717 717 제가 전화드리라고 한다고 소음이 어떻게 되세요? 반경석이요 반경석이요 반은 아니고 안 아니 전석 왜 담당자분 아니시구나 네 저 온라인처럼 상호가 편드 맵더 저 피정탄이 별론가 연기가 팍팍 안 나지 거기서 연기 팍팍 나는데 그래야 소매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주로 부쳐놔야 돼 그 자리에서 부쳤는데 그렇다 주로 스테이크입 찾으시는거죠? 네 스테이크도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특소별로 상관없는데 맛있는거 가기 때문에 괜찮은거죠 등급은 따로 원하시는거 없죠? 먹사인이나 이런 실링이라 그게 제가 기준을 몰라가지고 샘플 주실 수 있으면 줘보시고 먹어보고 보증할게요 달콤하고 주로 양파 천천히 그릇 영웅 기름 계란 두부 닭 cort 아 아 나 찍긴 했는데 후추 좀 줘봐 아 개인이 이렇게 후추도 갖고 하는거지 앞에서 있을 때 사는거 왜 쇼맛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난다 그럼 중요하지 아니 맛은 당연히 있으니까 먹어 봤는데 맛있더라고 이렇게 끓으면 더 맛있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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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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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귀는 기름이 엄청 많이 더 많이 불이 확 났던 것 같은데 아귀는 붙었거든 아귀는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안 켜놔도 잘 된다 이거 장판이네 형은 있을까? 어...